어떻게 됐어? 당연히 이겼죠. 근데 뭔 일인데요? 새로 왔다던 그 친구 있잖아. 어. 뭐 더 필요한 거 있어? 사장님 죄송한데요. 이거 텐션은 2파운드만 더 올려주시고요. 그립은 구멍 뚫린 홀그립으로 바꿔도 되죠. 그리고 파우더도 하나만 챙겨주세요. 낯이 익다 했거든. 걔 이름이 윤해강. 맞지? 아, 있잖아. 소딩 때 그랜드 슬램하고 갑자기 사라진 천재. 아. 왜? 뭐야? 뭔데?